잘 말아줘 자 오늘은 김밥을 만들겠어요 자 요리사 김밥 꼬마김밥이에요 네 해보세요 네 그거 뭐예요? 햄 햄 오 그 다음에 계란 단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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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은 왜 계란이 없어요? 뭐지? 네 뭐지? 그 다음에 시금치 오케이 난 당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난 시금치 할 건데 당근 시금치 안 할 건데 어떡해 시금치 안 할 거예요? 우리 우엉도 넣어야죠 우엉 반 잘라주세요 우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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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넣어주세요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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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요 이제 예쁘게 말아주세요 꽉꽉 눌러서 꽉꽉 눌러서 말아주세요 꽉 누르세요 꽉 누르세요 오 잘한다 잘한다 끝에 잠깐 끝에 놔두고 고기 밥풀로 붙여 고기 밥풀로 붙여 고기 끝에만 끝에만 붙여 그렇지 밥이 너무 많아 밥 조금만 해야 되는데 밥 조금만 해 밥이 너무 많아 밥이 너무 많아 이제 됐어요 이제 불타 버리지? 꼭 좀 눌러 됐다 아 잘했다 참기름 발라야죠 아니요 칼을 먼저 잘라 아니요 그러면 불편해 참기름 먼저 하고 그리고 잘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맞고도요 네 말아주세요 네 꽉꽉 눌러주세요 아니 꼭 잘 말아줘 웃겨 그 노래 있어? 그 노래 있어? 오 김밥 노래 있어 요 잘 눌러줘 아이 그만 김밥 좀 옆구리 터져버린 저 김밥처럼 아이 그만하라고 그만 밥이 너무 많아 됐어요 됐어요 꾹꾹 눌렀어요 말아버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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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이제 참기름을 발라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오 조심해 조심해 오 손 손 조심해 이렇게 놓고 오 거기 잘라 왔다 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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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왔다 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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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m Hear fcon aro ma 악 하나도 bits 원 tough 조금 아 오 잘 차렸다! 잘했어 우와! 이거 나왔어 우와 옆구리 나왔어? 예! 이것도 나 했어 김치맛 이것만 나왔어 먹을게 와 이거 차려나? 오 맛있다 하하하